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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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충 설거지를 다 마무리하고 ISO가 1250이 나와요 노이즈가 많이 끼거든요 그 거대한 조명을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요 이게 키너플로어라는 폴뱅크 1000 왓츠짜리 조명이에요? 엄청 크죠? 더워요 더워 괜히 스웨터를 입어가지고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주 시원하네요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운동이 되네요 오늘도 저기로 옮겼구요 실스탠드를 하나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오겠습니다 음악이 멈췄네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음악이에요 고등학교 때 자 그러면 아까 그 조명을 시스탠드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똥폼이에요 똥폼 이거 원래 안경 안 껴요 원래 코로나 때문에 산거에요 아마존에서 2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할 때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대요 요즘 나갈 때마다 끼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예스 샌드백이 필요해요 샌드백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얘 뭐하냐 이럴거에요 아마 얘 뭐하는거지? 안경 왜 쓰고있지? 이렇게 아래로 요렇게 찍을거에요 완성됐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와 엄청 느린데요 처음 부분이 이렇게 천천히 하는거 처음 들어봤어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첼로 솔로가 있고 그 뒤에 첼로 섹션에 첼로 솔로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섹션이 곧 나와요 이제 나와요 이제 나와요 너희 들으면은 너희 들으면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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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것 같습니다 편집해보고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